물놀이 한 번 하고 와서 냉면을 먹을까요? 그래도 될까요? 칼집을 넣을게요 칼집을 놓고서 MIC떼을 닫고 또 스틸링을 넣은 점점 잘 재질합니다 끓여 neces에 물을 덮 개씻어요 칼집을 넣으면 완성되죠 물놀이하고 냉면 먹어보겠습니다. 물에 달린다. 물에 달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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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한끼 잘 먹었습니다. 시원한 폭포 앞에서 삼계탕과 물냉면 먹어보았는데 온도하고 힘들어가지고 속이 져서 그런가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원래 물냉면하고 삼계탕 맛있잖아요. 아무튼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우리 다음에 봐요. 안녕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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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